동대문구가 대입 수시무집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을 위해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 여름방학 특별 수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도움 없이 효과적으로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수시무집 특별 컨설팅, 자기소개서 특강, 학부모 진학교실, 대입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 등을 준비했습니다. 학부모 진학교실의 경우 매달 1회씩 열리며 7월 25일은 성공적인 수시모집 준비 방법, 8월 18일에는 2019 대입 수시지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과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위 참가 신청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